이번에는 테니스 그립 잡는 법 이스턴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른손이나 왼손에 인덱스 너클과 힐 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얘가 접촉하는 면에 대해서 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8개의 베블스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인덱스 너클하고 힐 패드가 2번 베블스 즉 2번 면에 접촉을 하면 얘를 컨티넨탈 그립 이라고 하고 또는 해머 그립 이라고 합니다 망치질을 해보면은 왜 테니스 그립법에서도 인덱스 너클하고 힐 패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립법을 정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망치질 할 때 이 힐 패드가 어 그 손목 이라든지 손에 망치질에 힘을 받는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턴 그립은 쉐이크 핸즈 그립 이라고 하며 라켓 손잡이 하고 악수하듯이 잡았을 때 3번 베블 면을 기준으로 인덱스 너클하고 힐 패드가 닿는거 그 그립법을 이스턴 그립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번 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인덱스 너클은 3번에 있고 힐 패드는 2번에 있을 수도 있고 인덱스 너클이 3번 힐 패드가 3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인덱스 너클은 4번에 있는데 힐 패드는 3번에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컨티넨털 그립으로 포핸드나 백핸드를 다 치셨던 분이나 이스턴 그립을 잡으면서 밀어 치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인덱스 너클은 3번에 있고 힐 패드는 2번에 있는 그립을 잡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를 전통적인 이스턴 그립 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스핀을 주기 위해서 라켓맨이 닫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3번 3번 4번 3번 5번 5번 이런식으로 수정된 이스턴도 나오고 세미 웨스턴도 나오고 웨스턴도 나오고 완전한 웨스턴도 나오고 그립법과 스윙법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이스턴 그립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 세미 웨스턴과 웨스턴 타입 그리고 어떤 그립을 잡아야 되고 어떤 스윙법을 해야 되는지 타점은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어떤 선수들은 어떤 폼을 잡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